스테그라마 보죠. 테마 1.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4페이지가 맞을까요? 네. 4페이지 보죠. 자 4페이지에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균형가격과 균형양. 균형거래량을 줄여서 균형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라는 단어죠. 균형이라는 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같다라는 걸 균형이란 말로 쓰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같다. 같다가 균형이란 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는 건 같다를 얘기하는 거고 같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가격도 균형가격으로 똑같다. 같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이라면 같은 말을 의미한다. 같다. 자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같으니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제시됐을 때 수요함수의 우변과 공급함수의 우변이 같다고 놓고 등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수요함수가 p는 600-qd 이렇게 나왔고 공급함수가 p는 200-qs라고 나왔어요. 이때 d라고 나온 건 우리가 demand를 수요를 demand라고 하죠. d는 수요의 약자. s는 supply를 공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s는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요함수 거다. 공급함수 거다. 만약에 이 수요함수란 말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수요함수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qd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안 나와도 얘는 공급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균형가격을 구해라 또는 균형양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균형일 때의 가격과 양을 구하라고 하니까 수요의 가격과 공급의 가격이 어때요? 똑같겠죠. 균형일 때니까. 균형일 때는 같을 거니까. 그러면 우변과 우변도 어떻다? 얘와 우변과 우변도 같다라고 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놨다고 해보죠. 이렇게 우변과 우변이 같다. 그런데 여기는 수요량이고 얘는 공급량이죠. 그런데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도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q라고 놓을 수 있어요. 이건 균형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d나 s를 생략해도 균형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균형이 아닐 때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균형일 때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양으로 볼 수 있다. 균형일 때는 똑같을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숫자가 없을 때는 1이라는 숫자가 생략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q, 1q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등식을 풀어서 q가 얼마냐를 계산하려면 얘를 우변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뭘로 바뀐다? 플러스. 그럼 1q 더하기 1q는 얼마? 2q가 나오겠죠. 우변에는 2q가 나오고 얘를 이렇게 넘기면 얘는 플러스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아무 기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넘기면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200. 그럼 600 마이너스 200은 얼마? 400. 그러면 이제 2로 나눠줘야 되겠죠. 넘겨서 2로 나눠주면 q는 얼마? 200 이렇게. 이 q는 균형일 때의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양? 그냥 양이 아니라 균형량이라고. 균형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균형량이 200이다라고 놓을 수 있고. 자 균형일 때는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배웠을 때 수유함수 공급함수가 있을 때 d, s가 있고 여기에 p, q라고 이렇게 썼을 때 이 만나는 점이 균형 상태의 균형점이죠. 이때의 가격을 균형가격. 이때의 양을 균형량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량일 때 나오는 가격은 뭐냐면 균형가격이에요. 균형가격일 때 나오는 양도 균형량이고. 자 그러니까 균형량을 이 함수에다가 이 q에다가 균형량을 200을 대입했다고 해보죠. 예 균형량이에요. 균형량을 대입할 때 이때 나오는 p값은 무슨 가격? 균형가격. 균형량 대입했으니까 균형량이 나와야 돼요. 그럼 600 빼기 200은 얼마? 400. 이 400을 뭐라고 한다?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균형량을 함수에 대입하면 p를 구할 수 있고 이게 균형가격이 400. 근데 여기에 대입하나 여기에 대입하나 어때요? 균형일 때는 똑같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균형량을 200을 대입해도 이때 나오는 양은 얼마? 400. 똑같이 균형가격은 4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자 기본적인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푸는 문제는 균형일 때는 수요과 공급계 가격이나 양이 같다. 그래서 좌변이 똑같으니까 우변끼리도 똑같을 거야. 라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출제자가 어렵게 내고 있는데 이따가 잠깐 보긴 할 건데 자 동그라미 3번 문제예요. 아래 3번에 보면 응용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죠? 수요함수가 p는 600-qd 이렇게 나왔고 공급함수가 2p는 200 플러스 3q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왼변 좌변에 p와 p가 똑같다라면 우변도 똑같다고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왼쪽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고 놓으려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p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를 p는 꼴로 바꿔줘야 똑같이 pp가 똑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p와 이 p는 같은 게 아니니까 pp가 똑같다. 그래서 이 공급함수 2p는 200 플러스 3q를 p는 꼴로 바꿔줘야죠. 자 그러면 모든 똑같은 값을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더해져도 식은 등식은 성립하니까 여기 p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2분의 1. 뭐 2로 나눠준다는 말이나 2분의 1로 곱한다는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똑같이 곱해줘도 등식은 그대로 성립을 해요. 자 그럼 곱해주면 2로 나누어준다는 2분의 1로 곱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나눠주면 이렇게 바뀌어지겠네요. 얘는 p로 바뀔 거고 얘는 얼마? 100 얘는 2분의 3이니까 얼마? 1.5죠. 이런 것들은 좀 암산할 수 있어야 돼요. 2분의 3은 1.5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서 보아야 우리가 균형감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급함수가 이렇게 p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얘와 얘가 똑같다고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변과 우변도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렇게 등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좌변과 우변에 이렇게 써서 같다. 그러면 얘는 1이 생략돼 있는 거니까 1.5 그대로 있는 거고 균형이니까 qq 똑같이 쓸 수 있고 얘를 넘기면 플러스 1q로 바뀌겠죠. 그러면 플러스 1q 더하기 1.5q니까 얼마? 2.5q로 바뀔 거고 이 100이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으로 바뀔 거니까 얼마? 5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q는 얼마? 200. 2.5를 넘기면 500 나누기 2.5 하면 2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균형량이 200 나오고 이때 여기에다가 균형량 200을 대입했을 때 얘가 균형량이니까 균형량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가격은 뭐다? 균형 가격. 그래서 600 마이너스 200이니까 얼마? 400. 균형 가격은 400. 여기 있다 대입해도 똑같이 균형 가격은 400 나올 거예요. 편한 거에 대입하면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 문제에다가 이제 분수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만 해석할 수 있으면 균형 가격, 균형량 문제는 100% 풀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분수까지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출제자는 분수를 내면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계속 문제를 해보니까 분수만 내면 그냥 사람들이 다 틀리네. 분수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곱하기가 어려워요? 나누기가 어려워요? 똑같아? 아 그래. 초등학교 때 제 아들을 가르쳐 보니까 나누기를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얘가 2p니까 야 2분의 1 곱하거나 2로 나누는 것보다 나는 그냥 곱하기가 편해. 그럼 얘도 2p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얼마 곱해주면 돼? 2, 여기도 2, 여기도 2. 그래서 얘 함수식을 2p는 1200-eq로 이렇게 바꿔서 그러면 여기가 2p, 2p 똑같으니까 우변과 얘 우변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답은 똑같아요. 결론은 좌변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우변도 똑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풀 때 우리가 하나의 응용 문제예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연습해보죠. 17회, 먼 옛날에 쉽게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5페이지의 1번 문제예요. 자, 수염수가 이렇게 있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수업을 들을 때는 같이 풀어보고 책에 있는 거에다가 뭐 이렇게 필기 안 해도 괜찮아요. 해설도 잘 나와 있으니까 체크만 딱 해놓고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어, 이건 잘 몰랐네. 이런 것도 있었네. 라는 걸 작단히 이렇게 메모해놓고 집에 가서 풀 때 이걸 확인해서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풀려주면 계속 반복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균형일 때 가격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냥 가격이 아니라 균형일 때 가격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똑같다고 놓을 수 있으니까 우변도 어떻다? 똑같다. 간단히 해보면 900-Q는 100+,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럼 1Q니까 넘기면 플러스 1Q로 바뀌니까 얼마? 2Q 얘 플러스 100을 넘기면 마이너스 100이니까 800 그럼 Q는 얼마? 400 이 Q는 균형일 때 양이니까 뭐라고 한다? 균형량이라고 하죠. 근데 균형 가격을 물어봤어요. 균형량이 아니라 그러면 균형량을 여기에다가 400을 대입했을 때 균형량을 대입했으니까 이때 나오는 가격은 뭐다? 균형 가격 이렇게 되겠죠. 900-400은 얼마? 5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500.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먼 옛날에 나왔던 문제고 28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A지역의 아파트 시장의 T시점에서 T플러스 1시점으로 갈 때 균형 가격의 균형량은 어떻게 변했냐라는 문제인데 T시점은 그냥 어렵게 보이려고 T시점이고 T플러스 1시점으로 쓴 거지 의미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랬고 나중에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좀 더 우리가 기호로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처음, 나중 쓰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건 출제자가 어렵게 보이려고 이렇게 어렵게 보이려고 쓴 것 뿐이에요.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고 자, T시점 처음에는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T플러스 1시점 나중에는 수요함수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럴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겠냐를 찾아봐라. 자, 그럼 한번 우리 보기 좋게 바꿔보죠. 자, 공급함수는 Q는 2P S는 이제 공급권지 아니까 굳이 안 써도 괜찮아요. 균형일대를 계산하는 거니까 자, 수요는 Q는 900-P에서 900-P에서 변했다. 뭘로 변했냐면 Q는 1500-P로 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공급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Q는 2P고 여기서도 얼마? Q는 2P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공급이 있고 여기에서도 수요공급이 있죠. 얘는 T시점이고 얘는 T플러스 1시점인데 처음은 이렇고 나중에는 수요공급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은 균형도 있고 나중은 균형도 있겠죠. 그러면 균형 처음이라고 해보죠. 균형 첫 번째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나올까를 한번 해석해 보면 균형일 때는 양도 어떻다? 같다. 구변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2P는 900-P라고 쓸 수 있겠네요. 1P니까 넘기면 플러스 2로 바뀌니까 얼마? 3P. 3P는 900. 그래서 P는 얼마? 300.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얘는 균형 가격이 300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이 300이니까 여기에다가 300을 대입하면 균형 가격의 P에다가 300 대입하면 이때 나오는 양은 뭐다? 균형 양. 그러면 2 곱하기 300이니까 얼마? 600. 균형 양은 600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네요. 자, 다시 또 수염수가 이렇게 변했대요. 그럼 여기서도 균형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균형이 변해서 두 번째로 같다고 해보죠. 두 번째로 균형. 두 번째 구해보면 여기서도 균형일 거니까 같을 거니까 우변우변도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2P는 1500-P. 자, 이제 암산해보죠. 마이너스 P 넘기면 몇 P? 3P. 3P는 1500이니까 3을 나눠주면 P는 얼마? 500.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 500. 여기다가 50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500이니까 얘는 얼마? 10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균형 양은 1000 이렇게.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이렇게 해서 200이 상승했고 균형 양은 400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거예요. 자, 공급함수 가만히 있는데 수요함수가 이렇게 변했죠. 수요함수가 변했다는 건 곡선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곡선 이동해서 균형점이 변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오르고 균형 양도 증가했다를 얘기하는 거죠. 34에는 이 문제를 주고서 야, 이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 말 문제로 지문을 여러 개를 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진화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수염수가 변했는데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모두 증가된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할까를 한번 해석해보죠. 자, 이 문제를 계산 문제로 낸 거예요. PQ가 있고 자,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가 있다.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곡선이죠. 공급 곡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D가 있었는데 수요함수인데 얘가 수요함수가 변했대. 어떻게 변했길래 가격이 오르고 양이 증가했을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경제론에서는 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왼쪽 가면 양이 감소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 그럼 양이 결국 문제에서 답을 보니까 양이 증가했죠. 그럼 곡선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양이 증가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양이 증가 되었으니까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거야.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균형이 처음 균형이 여기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자, 오른쪽 갔으니까 양은 증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뭐 했어요? 상승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격을 올랐어. 내용을 보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이렇게 200이 상승한 거야. 처음 균형량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400이 증가한 거야. 를 이렇게 계산 문제로 문제 냈던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균형점의 이동이라 그러죠. 균형점의 이동. 자, 이걸 말로 한번 풀어보죠. 공급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이걸 공급은 일정하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수요는 증가했어요? 감수했어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곡선 이동했으니까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곡선 이동하는 건 수요의 변화예요. 오른쪽 갔으니까 수요의 뭐? 증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균형점 이동해서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변한 거에서 결과가 나타나니까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증가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내용을 정확히 계산해서 얼마 변했냐라는 걸 계산 문제로 계산해봐라 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28회에 나왔다가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해석해보죠. 우리가 좀 더 연습해야 될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인 거예요. 자 똑같이 처음과 나중으로 변했을 때 이렇게 됐다. 똑같이 한번 써보죠. 공급함수는 Q는 EP고 수요함수는 Q는 900-P에서 P에서 변했다. 얘가 얼마로 EQ는 1600-P로 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급함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Q는 여전히 EP 그대로일 거야. 그러면 T시점인 처음 균형이 있을 거고 T플러스원 시점에 낮은 균형이 있겠죠. 처음과 낮은 균형이 얼마 변했냐 라고 했을 때 얘는 똑같이 균형이 첫 번째라고 한다라면 얘와 얘가 같을 거니까 우변과 우변도 같다. 암산해보죠. EP는 900-P니까 1P를 넘기면 3P는 900 P는 3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균형가격 300이야. 그럼 여기로 넘어갔을 때 균형량은 알아서 또 구해보고 얘하고 얘를 같다고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 균형일 때 균형 두 번째라고 한다면 Q와 Q가 같아야지 여기는 EQ가 나왔으니까 얘를 Q로 바꿔주거나 얘를 EQ로 바꿔줘야 되겠죠. 왼편을 왼편을 똑같게 바꿔주는 작업을 한 번 한 다음에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Q로 바꿔주려면 여기에 각 얼마씩 곱해주면 될까요? 2분의 1 2분의 1을 다 똑같이 곱해줘도 식은 성립이 그대로 된다. 그럼 이 공급함수를 바꿔놔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 Q 2분의 1을 곱하면 800 2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인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 0.5 1 나누기 2 하면 0.5를 얘기해요. 이게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얘를 0.5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공급함수가 이걸로 바꿔놨다면 바꿔놓으면 얘가 Q고 여기도 Q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왼편이 Q 똑같네. 그러면 얘 우변과 얘 우변이 어떻다 같다 라고 논다라면 2P는 800 마이너스 0.5P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얘 넘어가면 플러스 0.5니까 얼마? 2.5P는 800 그래서 800 나누기 2.5를 하면 한번 해보죠. 800 나누기 2.5 하면 얼마? 320이 나오네요. P는 320 20 이렇게 균형가격이 20이 상승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주의할 건 여기는 EQ로 나와있으니까 얘를 뭘로 바꾼다? Q로 바꿔놔야 돼요. 나는 그냥 EQ로 보는 게 편한데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얼마를 곱해서 2를 곱하고 2를 곱해서 야 EQ는 4P잖아. 이렇게 EQ와 EQ가 똑같이 놓고 풀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편한 걸 찾아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20 상승이고 아마 계산하면 40이 증가한다 라고 맞을까요? 답 1번? 해보면 P가 300이면 여기에 300 집어넣으면 얘를 얼마? 600 자 여기에 P에다가 320을 대입하면 얘가 640 그러면 균형량은 40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똑같은 문제 같지만 얘 하나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답이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주의 이렇게 체크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자 7번 보죠. 7번 자 30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대요. 7번에 C페이지에 자 Q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요함수가 있고 공급함수가 P는 200 P는 300으로 변할 경우라고 나왔어요. 어? 근데 함수가 독특해요. 그냥 이 함수를 보니까 P와 Q가 같이 들어가 있는 함수식이 일반적인 함수식인데 공급함수를 보니까 그냥 P는 숫자로 끝났어요. 얘도 P는 숫자로 끝났어요. 독특하죠. 독특한 함수식이니까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얘도 공급함수고 얘도 공급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둘 다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어떤 곡선이냐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산 문제로 나오든 말 문제로 나오든 100% 나온다 그랬어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PQ가 있을 때 PQ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고 해보죠. 수직선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완전 비 내리는 거죠. 이게 무슨 곡선 완전 비탄력 곡선 완전 비탄력 곡선이다. 그러면 곡선은 점들이 만나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 점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곡선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돼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양이 증가 감소를 안 한대 양이 불변한다 그래요. 양이 불변 이 불변한다는 말을 좀 더 바꿨으면 양은 일정하다 양은 고정됐다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양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건 양이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경제론에서는 양이 중요하니까 근데 양이 0은 아니죠. 0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200이라고 썼다고 해보죠. 그럼 양은 언제나 얼마예요? 200이에요. 가격이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양은 무조건 200이죠. 그래서 가격은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은 상관없이 언제나 양은 얼마 200 이렇게 끝내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Q는 숫자라고 나와있는 식은 이건 뭘 얘기한다?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와 반대되는 개념도 한번 보면 자 만약에 PQ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점들은 좌우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가거나 내려갔다고 할 수가 없죠.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가격이 불변이다 일정하다 고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완전 비탄력이니까 얘는 뭐라고 할까요? 완전 탄력적인 곡선이다. 완전 탄력적인 곡선이야. 근데 가격이 0은 아니죠. 0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100이라고 해보죠. 100 그럼 가격은 언제나 얼마? 100이에요. 즉 양이 어떻게 양이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각은 딱 10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함수식을 어떻게 쓴다? P는 10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숫자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식이 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식에서 PQ가 같이 등장하면 일반적인 함수식인데 일반적인 함수식이라는 건 수요는 이렇게 오른쪽에 내려가 있고 공급은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일반적인 함수식이 나타날 건데 PQ가 들어가 있으면 근데 P는 숫자 Q는 숫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완전적인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걸 내려고 했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공급함수가 P는 숫자 첫 번째 P는 숫자 이 P는 첫 번째라는 얘기고 이건 두 번째 E라는 건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얘도 P는 숫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곡선이다. Q는 숫자 나오면 이건 완전 비탄력이고 P는 숫자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 아니면 예인 거죠. 예 아니면 예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이제 계산하지 말고 한번 의미만 좀 해석해 본다라면 자 P는 200에서 300 그러면 공급함수를 한번 보죠. 한번 해석해 보죠. 자 PQ가 있을 때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200이라면 처음에 P는 200짜리였어. 첫 번째 공급함수예요. 근데 얘가 변했대. 300짜리로 변했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300짜리로 변했대. P는 300짜리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수요곡선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수요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죠. 얘는 PQ가 같이 있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수요함수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이 올라가 있어야 돼 내려가 있어야 돼. 얘는 수요함수니까 오른쪽이 내려가 있어야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수요함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급함수가 이렇게 변했을 때 어떤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변했겠냐를 묻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이거였죠. 나중에 얘로 변했죠. 여기에서 여기로 갔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가격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균형량은 왼쪽 갔어요? 오른쪽 갔어요? 어디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그럼 양은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요. 얘는 증가라고 나왔고 얘는 감소라고 나왔죠? 어 답은 5번이겠네. 계산하지 않아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출제자가 냈던 의도는 사실 이 내용이 이게 완전 탄력적인 곡선인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려고 냈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해석해 볼 거. 자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을 배웠다라면 자 만약에 완전 탄력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얘가 만약에 200이라고 썼어요. PQ라고 했을 때.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쓴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P는 200 이렇게 쓰겠죠. 자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얘를 읽어봐. P는 200인데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가. 완전 탄력을 얘기하죠. 완전 탄력적인 함수인데 이 P는 200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가격은 언제나 얼마로 200으로 불변이다.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가격이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여기 Q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Q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일정하다가 불변이다라고 이게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썼던 거죠. 만약에 공급함수라고 해보죠. 공급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수요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됐다라고 해보죠. 수요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뭐다? 균형이죠. 균형. 그럼 만날 때의 가격은 균형가격. 만날 때의 양은 균형량이죠. 균형가격 얼마예요? 200. 균형량은 얼마? 있겠죠. 만약에 수요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라 하더라도 균형가격 얼마? 200. 균형량은 얼마 있겠지. 수요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라 하더라도 균형가격 얼마? 200. 균형량은 얼마? 얼마 있겠지. 어찌 됐구나. 완전 탄력적인 곡선이 딱 이렇게 정해지면 얘는 균형이든 아니든 언제나 가격은 얼마? 200이에요. 균형일 때도 가격은 얼마? 200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수익선이니까 뭐다? 완전 비탄력. 얘가 100이라고 써있대요. 그럼 완전 비탄력인데 양은 언제나 얼마? 100. 어떻게 쓴다? Q는 100.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더라라는 거죠. 얘가 공급인데 이제 시장이라면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니까 수요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수요함수가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가 균형점이죠. 자, 균형량은 얼마? 100이에요. 균형가격 얼마 있겠지. 수요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균형량은 얼마? 100. 균형가격 얼마 있겠지.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균형량은 100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완전 비탄력이라는 곡선이 이렇게 등장했다라면 얘는 양이 언제나 100이라는 얘기는 균형이든 아니든 무조건 양은 100이다. 균형일 때도 균형량이 얼마? 100이다. 이렇게 제시해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 그러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의 의미를 해석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계산하는 건 뭐 집어넣을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거 200 감수라는 건 풀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자, 수염수가 Q는 수요가 Q는 800-2P고 공급이 Q는 200이고 얘가 Q는 300짜리로 변했다.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수요는 800-2P일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균형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균형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 함수식은 P는 200-300이라는 거 완전 탄력적이죠. 얘의 의미가 뭐냐면 가격은 언제나 얼마? 200. 균형일 때도 균형가격 얼마? 2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균형가격은 얼마다? 20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가격이 200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200을 대입하면 균형가격을 대입했으니까 나오는 양은 뭐다? 균형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00은 400. 800-400은 400. 그래서 균형량은 400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P는 300이래요. 완전 탄력적인 거죠. 얘는 언제나 가격이 얼마? 300. 균형일 때도 얼마? 300. 그럼 균형가격 얼마예요? 300이에요. 균형가격은 300이야. 그럼 여기다가 300을 대입했을 때 이때 나오는 양은 얼마? 균형량이 되겠네요. 2 곱하기 300은 600이니까 800-600은 200. 얘가 뭐다? 균형량. 균형량 얼마 감소했다? 200 감소했다를 계산으로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출제의 의도는 이 완전 탄력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던 게 포인트예요. P는 숫자, 완전 탄력. Q는 숫자, 완전 비탄력.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꼭 잘 정리해놔야 돼요. 말 문제로 나올지 계산 문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와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